최근 실시된 감사원 감사에서 고흥군의 부실 행정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부정 청탁을 받아 특정 업체와 계약하고 조건에 맞지 않는 업체를 선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흥도양읍의 옛 녹동 휴게소 일원입니다. 당초 2022년까지 실내 수영장과 해수탕이 들어서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공사는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급사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체불되면서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흥군이 당시 퇴직공무원 A씨의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사업비가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을 따져보는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왜곡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사실도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진행이 좀 어려웠어요. 그냥 내부적으로 그런 게 있었는 것 같아요. 고흥군의 부실행정은 우주랜드 조성사업에서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고흥군이 기존 우선협상 대상자였던 업체가 사업 시행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선정 취소나 재공모 없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업체를 대상자로 선정한 겁니다. 이런데도 고흥군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 혈세 122억 원을 투입했고 사업은 중단됐습니다. 행정소송이 끝나면 새로운 명강사업자 발굴해서 공모지층을 준수해야지 이런 것들을 준수하고 감사원은 해수탐 건립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고흥군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또 고흥군에는 공사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B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우주랜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사의 재정 여건 등을 철저히 파악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징계 이상으로 처분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단된 동강특파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사업 시행사의 자금난이 반복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고흥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고흥군의 계획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아영입니다.